1분에 세 단어 암기하기 런드리, 세탁, 세탁물 쌓여있는 세탁물을 보면서 아이고, 넌더리 난다, 넌더리 그러죠? 런드리, 그래서 세탁, 세탁물 런드리, 세탁, 세탁물 자, 플러머,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비가, 소리가 나지 않는 무금이에요 그래서 플러머, 플러머 자, 뭔가 풀러, 플러머 뭔가를 풀어, 플러머 누가? 배관공이 지금 뭔가를 풀르고 있죠? 자, 플러머, 누구예요? 배관공, 플러머, 배관공 퍼시비어, 인내하다 자, 운동하느라고 자, 80, 81이요 퍼시비어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퍼시비어, 뭐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퍼시비어 인내하다, 퍼시비어 인내하다 자,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 경선식 영단어는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 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